첫 번째 뉴스 가보죠. 수원역 가해자 형량 줄었답니다. 그제, 어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수원역 폭행 살인사건. 그 가해자, 최근 마약 밀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이었는데 오늘 2심 선고가 있을 것이다. 어제 제가 방송 말미에 예고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목처럼 형량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지난 2021년에 필로폰 9k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또 투약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에 황 모 씨가 수원역 상해치자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입니다. 오늘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직역 1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각각 징역 2년과 9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앞서 수원역 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 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의 재판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검사가 징역 30년 구형했는데 이 판사가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고요. 2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니 구형이 15년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주장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 주목도가 확 올라가니까 검찰도 부랴부랴 구형을 30년으로 확 늘리고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더니 아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이게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가 납득하기 어려웠냐면 일단 왜 12년에서 12년으로 확 줄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국내의 밀반입했다는 혐의료를 아예 무죄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진술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법원 판단은 저는 판결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한 건 아니고요. 검찰이 선고 하루 앞두고 15년 구형했다가 갑자기 30년 구형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피해자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양형 인자를 보강해서 다시 청구했다고 하는데 법률형사재판 절차에서 선고 판사가 판결문을 전날 쓰지는 않잖아요. 미리 다 사실을 결정을 해놓고 그냥 그 선고날 발표하는 건데 전날 30년으로 구형을 양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좀 검찰이 너무 그냥 여론의 눈치만 봐서 그냥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여론이 이렇게 막판에 부글부글하지 않았더라도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두 번째 이어가죠. 먹튀 할 것 같더라니 점점점입니다.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또 먹튀입니다. 만나보시죠. 삼겹살집 내부입니다. 남성 두 명 주목해 주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더니 모자 쓴 남성 지금 먼저 밖으로 씩 나갑니다. 그러자 남은 한 명 주변을 쓱 한번 이렇게 탐색을 하더니 역시 밖으로 씩 나가는데요. 이후에 저렇게 담배를 피는 척 하더니 친구를 발견을 하고 오토바이에 딱 지금 달려갑니다. 저놈들 먹튀 나오고 따라 나온 사장님 붙잡으려고 달려가지만 그대로 오토바이 타고 주랭망을 쳐버리네요. 박비노사님 이건 정말 작정하고 먹튀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딱 보이죠. 식사 시켜놓고 먹고 도망가기 전에 오토바이를 아주 한적한 곳에 대놓습니다. 한 명이 먼저 오토바이 가서 탑승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뒤늦게 나와서 뛰어가면서 오토바이 탑승하는 모양새인데 더 주목할 부분이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장님이 그걸 보고 따라갔으면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8만 원 대패 삼겹살 먹고 먹튀한 그런 상황인데 저 부분은 절도가 될 수 있고요. 오토바이 번호판이 미 부착한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CCTV 얼굴들은 다 잡혀 있어요. 만약에 저 정도 수법이라고 그러면 술김에 했다기보다는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검찰이 와서 지문 채취가 검거는 반드시 됩니다. 먹을 때 좋죠. 대패 삼겹살 먹을 때 좋죠. 검거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정말 지금까지 봤던 먹튀 중에 가장 참 파렴치하다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어가죠.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통 벗은 채 한 여성에게 저렇게 행패 부리면서 쫓아오는 척 괴한 여성이 도망가도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퍽퍽 폭행을 합니다. 말려도 말려도 이어지는 난동과 난동. 그러더니 아 예 오드론과 도주합니다. 자 일단 경찰이 출동했어요. 시민 제보와 관제센터 공조로 어 저놈 저기 있다 하면서 쫓아가고 있죠.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경찰에게도 난동을 피워보지만 지갑 할 수 있습니까? 잡혀야죠. 자 저런 인간은 말이죠. 정말 여럿이 경찰 여럿이 동시에 테이저건 싸가지고 피카츄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남성이 출근길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건데요. 옆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말렸지만 이 남성은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내 이 남성이 다른 곳으로 달아났는데 시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민의 제보 그리고 관제센터와의 공조로 달아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요. 경찰이 전후 사정을 들여보려고 하는데도 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난동을 계속 이어갔고요. 결국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자 몸에 막 문신한 거 보세요. 저희가 이제 불러를 치긴 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침부터 왜 저랬답니까 도대체? 글쎄 이제 출근길에 아침에 우통을 벗고 그 여성에 대해서 폭행을 하면서 공격을 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니까 저 피해자하고는 전혀 면식이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이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저런 행동을 하니까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마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마약 검사를 해봤는데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아닌 밤에 홍두께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런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시민들이 말려주고 또 신고도 해줬고요. 또 관제센터하고 공조를 해서 저 남성을 검거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피해 여성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보죠. 대담한 차량 터리범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서성이는 남성의 수상한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하 주차장 어슬렁 어슬렁 거립니다. 갑자기 손에서 불이 번쩍하더니 차에 다가가서 플래시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차량 터리범입니다. 별 소득 없었는지 이번엔 불박차로 오더니 잠시 후에 뒷좌석을 바로 뒷좌석 창문을 저렇게 박살을 내고 차량을 털어간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차량 터리는 주로 사이드미러 안 잡힌 차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저렇게 유리창을 깨고 털었어요.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보통의 경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으면 차문을 잠그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차 안에 뭐가 있나 혹시 하고 들여다보는 식의 차량 터리범이 대부분 방송했던 건데 저 남성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이 잠기고 안 잠기고 문제가 아니라 안에 뭐가 있는지부터 살폈던 겁니다. 저렇게 플래시로 비춰보면서 그래서 저 안에 명품 가방이 있으니까 이거 좀 돈이 되겠다 싶어든지 그냥 문 확인다라고 그냥 유리창을 박살을 내버린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안에 보신 것처럼 차 시트도 찢기고 차 문도 완전히 망가졌고 보면 플래시도 있고 장갑도 끼고 있죠.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 다른 기종품은 없어서 가방을 가져가진 않았는데 수리비만 120만 원가량이 나온 걸로 봐서 이미 큰 피해를 피해자는 입은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분이 저 영상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딱 올렸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나도 저놈한테 당했다 하는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15일날 천안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차주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이 다른 지역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안은 15일 그리고 전주는 17일. 그래서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전주에서 피해를 당한 차주가 또 CCTV를 보니까 전주하고 천안에서 발생한 차량 피해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이 됐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상착의가 아까랑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경찰에서 여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밝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상착의는 어차피 마스크를 써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차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범행이 됐는데 지금 그저 깨는 것은 미국 같은 데서 마구 깨는 그런 수법이 어떻게 보면 저런 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5, 17일 날 이틀밖에 차이가 없고 지역도 전주, 천안 이렇게 좀 가까운 것을 봤을 때는 동일인의 범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보죠. 차량 버리고 전력 질주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시내 순찰 중인데요. 그런데 저 앞에 차 좀 보세요. 차선을 오락가락하면서 서행하는데 앞에 차도 없는데 저렇게 천천히 가네? 뭔가 수상하죠? 순찰차가 옆에 붙어서 확인을 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속도를 부르륵하면서 도망갑니다. 추격하는 경찰. 아하 계속 쫓아가는데요. 이번에는 성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성당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차를 버리고 냅다. 거르마 날 살려라 하고 저렇게 튀어갑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전력 질주.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경찰. 과연 잡았을까요? 그렇습니다. 10초 만에 가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범인 무려 트리플 크라운이었다면서요? 일단은 도망가는 이유는 몇 가지 없습니다. 음주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무면허입니다. 무면허인데 크라운이면 트리플 크라운이 3개인데 하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무면허의 음주의 불법 체류니까 아마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도망간 건데 지난 4월 30일 날 제주의 도로에서 경찰이 순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행동을 해서 이상하잖아요. 가니까 유털에서 도망간 거고요. 도망간 곳이 성당이에요. 성당에서 차버리고 갔지만 10초 안에 검거가 됐습니다. 결국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그런데 이제 음주 측정은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고요. 결국은 불법 체류 등등으로 당제, 중국으로 당제 추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여자 김종국이랑 사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운동 중독인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아내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밑에서 팔굽혀펴기 50회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닭가슴살이랑 프로틴 음료를 먹고 출근을 합니다. 퇴근 후에 역시나 닭가슴살을 먹고 이제 집 안 곳곳에 덤벨이라든지 스피닝 자전거 같은 게 있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가뜩이나 집도 좁은데 운동기구로 꽉 차 있고 냉장고에는 닭가슴살만 한가득이라고 합니다. 남편 식사도 이 때문에 거의 매번 닭가슴살을 이용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아내가 주말 아침부터 TV로 스피닝 음악 틀어놓고 스피닝 자전거 위에서 춤추고 달리는 것까지 최근에 시작을 한 겁니다. 남편이 주말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부부간 대화라도 좀 나누고 이러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내는 나는 운동으로 스트레스 불고 싶다. 몸 관리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 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나 요즘 닭한테 막 쫓기는 악몽 꾼다? 닭고기 좀 그만 먹여 물려. 그리고 나 진짜 물어보자. 여자가 김종국처럼 근육 키워서 뭐하려고? 남자는 미스터 코리아라도 있지? 자기 뭐하려고? 이거 중독이야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거 딱 오늘 구도 좋아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지호리 오빠. 나 머스퀸 나갈 거야. 저리 나와.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X. 좋습니다. 박비노사님 뭐? 과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머스퀸은 여기서 얘기한 얘기고 머스퀸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운동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는데 적당히 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선을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거의 무시하고 혼자 닭고기 계속 먹고 이상한 비타민, 단백질 같은 거 먹고 남편한테 강요하는 그런 부분 남편이 견디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좋아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이 올린 거 봤을 때는 안 좋아한 게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난 삼겹살 먹고 싶은데 삼겹살 먹어야죠. 닭고기도 좋지만 가슴살은 싫어요. 교수님. 일단 저런 의지를 가진 저 여성 자체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회 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혼자 사시면 저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단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이라든가 어떤 습관 이런 것을 상대를 배려해서 약간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결혼을 갔다가 했는데 상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삼겹살 한 번 먹고 싶은데 안 돼. 닭가슴살 먹어.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대 같은 경우는 저게 너무 괴로우면 앞으로 살면서 결혼의 어떤 재미라든가 그런 것을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X 했는데 아니 그럼 남편도 같이 운동하라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남편이 바라는 정도의 중간 단계를 찾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정도 상황이라면 그냥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요즘 특히 운동하시는 여성분들 되게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응원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다치지 않도록 운동 중독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관절이 나가도 계속해서 중독돼서 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정도 되지 않도록 좀 조절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대신 본인이 살 길은 알아서 좀 적당히 찾으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밖에 나가서 먹고 아니면 아내가 사실 저거 운동하시는 분들요. 본인들도 닭고기 먹는 거 쉽지 않지만 꾹꾹 참으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 옆에서 너무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그냥 나 그냥 조금 밖에 나가서 먹고 올게 이런 정도의 허락을 받고 응원해 주세요. 계속. 이 기자 그런데 식구를 가족이라는 게 같이 밥을 먹어야 이게 식구고 가족인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그렇기는 한데요. 남편이 닭가슴살밖에 요리를 안 먹는다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잘 보니까 아내도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맞벌인데 남편분은 알아서 챙겨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운동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에 X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셀리슬론님은 저도 저 아내분 반의 반만이라도 본받아야겠네요 하셨고요. 소선호님도 취미로 운동 같이 하면 되죠? 뭐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성숙님은 덤벨이랑 살아라 하셨고요. JHJ님은 김치찌개 곱창전골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남편은 이런 의견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천nahível 김치찌개 곱창전골